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싶었으나 오히려 역광광을 당하고 그대로 박제가 되어버린 진상아줌마 데리고 왔습니다. 일단 봅시다. 제목 손님은 곧 왕이니까 값질 좀 하고 알바들 마구잡이로 뿌려 먹다가 결국 사장님한테 처발리고 부들부들 박제 원제 식당에서 많이 불렀다고 욕먹었습니다. 어머나 알바가 갑이네요. 먼저 방탄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진짜 이거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요.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화력이 가장 좋은 이곳에 글 써봅니다. 아 그리고 본문 전에 먼저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요. 저희가 100% 다 잘했다라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일부러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지 않겠다는 점 이 두 부분은 여러분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 시댁에 집안 행사가 있었고 멀리서 시할머니까지 오셔가지고 저희가 모시게 됐어요. 해서 시할머니 시부모님 저희 부부 등 다 해서 총 8명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동네 고깃집을 찾아갔습니다. 네 그래요 아무래도 모인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정신이 없었고 각자 알아서 이거 좀 더 달라 이거 더 달라 저거 더 달라 뭐 달라 이렇게 주문을 좀 하긴 했어요. 아니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. 우리는 돈을 내고 사 먹는 손님의 입장이고 저들은 그 돈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 당연히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존재니까요.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 몇몇 사람만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이게요 다 그렇잖아 비록 처음엔 안 먹겠다 이렇게 주문을 안 한 사람들도 막상 음식이 나온 걸로 보면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 숟갈 두 숟갈 먹다가 양이 적어서 하나씩 더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. 그래요 이게 뭐 한 번 두 번 아니고 살짝 조금 조금 많이 중복이 되긴 했어요. 여하튼 그때 당시 홀에는 알바로 보이는 어린 직원이 두 명 있었는데요. 얘들이 처음에는 주문을 빠릿빠릿하게 받나 싶더니 나중에 뭔가 주문을 해도 그냥 무표정이야. 거기다 약간 뭐랄까 대답도 부르퉁하게 하더라고요. 기가 막혀? 그러더니 급기야 절대로 손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합니다. 저희 아버님이 공깃밥을 하나 더 달라고 했는데 이걸 대충 건성으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해 뒤돌아갈 때 얘가 한숨을 푹 쉬는 거야. 이거요 제가 분명 똑똑히 봤어요. 물론 이때가 저녁시간에다가 다른 손님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되게 바쁘다는 건 저도 분명 알아요.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손님이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밥을 찾는 타이밍이 각자 다르고 그래서 누구는 밥을 먹었는지 누구는 밥을 안 먹었는지 이걸 몰라요.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주문을 했던 건데 각자가 이게 잘못된 건가요? 손님 뒤에서 대어놓고 한숨을 푹푹 내실 만큼 잘못된 거냐고. 아니 이게 뭐 공짜도 아닌데 말이죠. 우리가 언제 뭐 공짜로 밥을 달라고 했어? 순간 그걸 보니까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이 자리에 어른들도 계시니까 시끄럽게 만들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참았어요. 참았는데 그래도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할 때 다른 알바생에게 사장님을 좀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사장님이 왔을 때 제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. 아까 어떤 직원이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는데 나 기분 나쁘다. 아무래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. 이렇게요. 근데요. 아니 이건 또 뭐야. 이제 보니까 알바가 아니고 사장이라는 사람이 더 어이가 없어요. 아니 여러분. 손님이 이렇게 좋게 좋게 지적을 했으면 일단은 죄송합니다. 이런 사과가 먼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맞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요.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. 어. 그게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잘 몰랐나 봅니다.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. 아니 사장님.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지금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? 우리가 손님이잖아요. 어. 그런 손님이 돈 내고 먹으면서 알바생 눈치나 봐야 되는 겁니까? 이렇게 따졌더니 이거는 뭐 한숨 쉬는 게 유행인가? 이 사람도 한숨을 푹 쉬어요. 그리고 하는 말이 저기요. 손님. 제가 말이죠. 아까부터 주방에서 이쪽 상황을 쭉 지켜봤는데 어? 우리 애들을 좀 많이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더만. 어? 어쩌고 저쩌고 나블나블블라블라블라. 그리고 저희 가게에 지금 보세요. 손님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이 바쁘니까 애들이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하더니 어른인 손님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라. 이런 말을 해요. 아니 여러분. 지금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? 어?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. 이때는. 진짜 확 오르더라고. 그래서 조금 크게 아니 사장님. 지금 장난하세요? 우리가 뭐 거지로 보입니까? 아니 돈 내고 먹는 건데 일단 요기나 듣고 있으면 기분 나빠서 앞으로 이 가게 또 오겠냐고요? 이렇게 따졌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 그래요? 그러세요 그럼? 이럽니다. 와 싸우자는 건가? 진짜 너무 기분 나쁘고 진짜 싸우고 싶었어요. 근데 밖에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멈추고 밖으로 나왔는데요. 이게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. 잠을 못 자겠어요. 제가요.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. 처음에 사장 불러다가 얘기했을 때 그냥 죄송합니다. 이렇게 말만 했어도 제가 이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다 이거죠. 이건 뭐 그냥 자기들이 더 잘났다 이런 식이고 아니 우리가 공짜밥을 달란 것도 아닌데 직원들 눈치를 본다고? 도대체 이게 뭔 걔 거지같은 경우냐 이거예요. 알바가 그냥 갑이네요. 갑. 기가 막혀요. 말이 안 나옵니다. 댓글 1번 뻔하다 뻔해. 얼마나 그지같은 진상을 부렸으면 사장이 앞으로 오지마 이런 소리를 다 할까? 깔깔깔깔깔 2번 처음에 고기 주문할 때 한 번 부르고 찌개 하나 시킬 때 한 번 부르고 또 다른 찌개에 또 한 번 부르고 밥 한 공기 또 한 번 부르고 반찬 하나하나 다 리필하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다가 또 밥 한 공기 이 지랄 떨었지. 맞지? 그냥 바로 뚝배기로 오지게 쳐맞고 머리가 통 깨질 운명인데 지금까지 안 깨지고 무사한 거 조상님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 진상 아줌마야. 알았어? 2번 아니 보통 밥 시킬 때 나 밥 먹을 건데 너도 밥 먹을래? 하나 더 시킬까? 또 반찬 리필할 때 모자란 반찬 다른 거 있으면 같이 드달라고 하지 쓴이처럼 일일이 하나하나 시키면서 부려먹진 않아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 이게 끝이 아니지 저 사장님 말하는 거 보면 진짜 개 오지게 애들 불러다가 부려먹은 거 같은데 말이지 말해봐요 몇 번 그랬어? 3번 아니 80명도 아니고 8명이면 정신머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은 아닌데 그냥 한 번에 모아서 자 식사하실 분?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냐 거기에? 그런 거야? 4번 아니 고작 8명밖에 안 되면서 뭘 그렇게 우왕좌왕 한다 그래? 게다가 서로 잘 모르고 어색한 사이도 아닌데 왜 그래? 어? 그래 분명해 저 짓거리만 한 게 아닐 거야 반찬 더 달라 소리도 분명 각자가 했겠지? 보니까 그냥 된장 김치찌개 이런 거 시켜먹은 수준인데 작작 좀 하세요 아니면 그냥 김밥천국에 가든가 5번 그러니까 사장님이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면 지금 이 거지같은 상황 설명이 안 돼요 6번 아니 가만 보니까 이 아줌마가 이상한 부심 같은 게 있네 아니 그러면 돈을 내고 먹지 돈 안 내고 쳐 드시려고 했습니까? 진짜 딱 써놓은 글만 봐도 개 진상이요 오죽하면 사장이 그러겠냐고 아이고 진상들 진절이 난다 정말 7번 그러게 작작 좀 하지 그랬어요 그깟 돈 몇 푼 쓰면서 왕놀은 오지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휴 이런 진상들은 절대 안 오길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이죠 8번 아줌마 진상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티 좀 내지 말고 그냥 집에서 백숙이나 만들어 먹고 좀 나오지마 어? 집에 가 9번 예전에 우리 남편이랑 장어구이집을 갔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한 8명인가 9명인가 그 진상 가족들 생각이 나네 그 직구석 아줌씨가 진짜 직원을 3초에 한 번씩 굴러 제끼는데 와 나는 같은 손님인데도 명치를 한 대 치고 싶었어요 거기다 입은 더럽게 커가지고 많이 더 먹더라 벌써 몇 년 전의 일인데도 아직도 생각나고 어이가 없어 아니 잠깐만 이거 혹시 같은 아줌 아닌가? 어? 비슷해 10번 어머나 본인 위주로 쓴 글만 봐도 이렇게 지치는데 현장에 있던 그 알바생들은 얼마나 거지가 됐을까 밥이나 찌개 같은 거 본인만 먹겠다고 하나씩 주문하고 참 어지간히 이기적인 인간들이네요 보통 그런 경우 식구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같이 시키지 알겠어? 바로 이게 보통의 가정이라고 이 진상 아줌마야 11번 저번에 쓴이 같은 사람 봤는데요 정말 보기 흉했어요 중학생 딸이랑 같이 온 어떤 아줌마였는데 얼마나 이기심했으면 딸아이가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 아이 엄마 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야 야 돈 내고 먹는데 내가 이 정도 못해? 뭐야? 뭐? 이러면서 직원을 계속 불러요 나의 아줌마 같은 인성이었네요 12번 그러니까 지금 이 아줌마 논리대로라면 돈만 내면 뭘 해도 다 상관없다 이거 아닌가? 그런 건가? 그렇구만 13번 아휴 진짜 어지간히도 불렀나보다 이봐요 아줌씨 전담해서 부려 먹으려면 그냥 호텔을 가세요 그게 아니면 따로 팁이라도 좀 주든가 참치집 또 고기 구워주는 고깃집 이런 데서 왜 팁을 주는지 알아요? 그 자기 테이블만 맡아서 하니까 고생한다고 그리고 또 더 잘 부탁한다 이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? 아니 무슨 동네 식당에서 쥐뿔 주는 것도 없으면서 똥개 훈련시키나? 야 정말 사실 뭐 이런 경우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봤어요 근데 느낌이 오잖아 사람은요 아무리 중립적인 상태에서 쓴다고 해도 결국에 팔은 이게 안으로 굽거든 그런데도 이 정도다 실제로는 어마어마했다 이거겠죠 뭐 그렇습니다 아줌마 화이팅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